블랙라벨 핵심 특강의 정현, 경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블랙라벨 핵심 특강, 정말 제목이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블랙라벨 핵심 특강입니다. 전체 강의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있고요. 저는 정말 핵심적인 부분들을 끄집어놔서 전달을 할 겁니다. 어떤 내용들을 전달할 거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핵심 개념을 압축할 건데 주의할 점이 제가 아주 세세한 개념을 일일이 설명하는 강좌로 개설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강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미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기호적인 특성이나 사용법들, 기초적인 것들은 안다는 가정화에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핵심 개념을 압축을 한다는 건 거기 보면 100점 노트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기반으로 개념이 응용되고 문제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압축해서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한 개념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핵심 개념을 압축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은 정말 확실하게 그 안에 전달을 할 거다라는 걸 또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체 문제, 문제가 어렵기도 하지만 양도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선별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선별을 해서 필수 문제를 선별한 다음에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문제풀이 능력 소위 말하면 블랙라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있잖아요. 나 블랙라벨 좀 풀어. 뭐 이런 거. 나 블랙라벨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블랙라벨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어때요? 고난도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문제를 보기 위한 최상위의 문제. 그리고 당연히 고등과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고급 기술들. 문제풀이의 방식들.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결국엔 그걸 키워드릴 겁니다. 근데 이 강의의 장점이 뭐예요?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게 전달하겠다는 얘기예요. 러닝타임도 짧고 당연히 전체 강의도 굉장히 압축적이지만 다 들어보시면 이런 느낌이 들 거야. 뭐죠? 나 블랙라벨 다 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드리고요. 세 글자를 만들어드릴 겁니다. 바로 수학에 대한 자, 신, 감을 저는 만들어드리는 게 이 강의의 목표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첫 번째 내가 100점 노트 강의한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스텝 1 파트는 거의 강의해야 할 수가 없어서 그 100점 노트가 활용되는 스텝 2 파트를 연결해서 개념과 문풀을 정리를 해줄 거예요. 압축적으로. 그리고 한 강의를 끊어서 뭘 하실 거냐면 스텝 3와 미리 보는 학평 이야기를 할 건데 1학년 과정은 당연히 스텝 3 이렇게만 있었지만 우리 과정부터는 미리 보는 학력평가, 학평 파트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에 근접한 그리고 복합적인 질문이 들어가 있는 문제라서 단순히 어렵기만 하다기보다는요. 양질의 복합 개념을 물어보는 좋은 문제를 또 선별을 할 거예요. 제가 어떤 문제를 픽하는지를 보십시오. 저는 그냥 허투루 문제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정말 재밌는 문제를 가져와요. 재밌는 문제. 블랙라벨 문제 다 좋고, 다 뭐 어렵고 그리고 양질의 문제지만 저는 한정된 시간 안에 전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선택을 했어요. 선택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밌어야 돼요. 근데 그 재미가 뭐가 돼야 되냐고요. 문제가 이 개념과 더불어서 잘 풀리고 잘 연결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를 선별해서 갈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정말 좋은 책에 더 좋은 문제를 뽑았으니까 어떻겠어? 아주 핵심적인 요소의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총 17강 강의를 할 거예요. 17강. 아, 이건 뭐 거의 경의적이지 않습니까? 이 책을 17강. 게다가 이거는 뭐 1시간짜리 강의가 아니라 30분 딱 찍혀서 선생님 진짜 뭐 오차 거의 없이 30분 딱 찍혀가지고 17강 안에 담아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 안에 제가 선별된 문제들을 가지고 역시 수확하는 재미라는 건 사실 이제 쉬운 개념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건 내가 탄탄하게 모아가는 거에 쌓아나가는 거지만 이게 문제풀이에서 느껴지는 쾌감들이 있어요. 그 재미가 이 블랙라벨 안에서 그리고 이 핵심 특강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겁니다. 제가 누굽니까? 정연경이에요. 정연경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전달하고요. 역시 목표. 문제를 푸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경험할 거예요. 저는 좀 길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고3 강좌들 위주로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입시라는 관점에서 커다란 목표를 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나긴 여정에서 여러분들이 수확하는 재미와 에너지를 분명히 얻어갈 수 있는 되게 명확한 강좌라는 걸 좀 강조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못 푸는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못 푸는 문제들 제가 선별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쁜 문제냐 그건 제 기준이 있잖아요. 재미있는 것들을 뽑아온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들도 분명히 좋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본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선별 강의 그 다음에 핵심 특강 강좌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문제는 본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저에겐 되게 기대되는 강좌예요. 이 책도 되게 기대되고 또 학생들의 어떤 반응들도 되게 많이 기대되는 그런 강좌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요. 이 안에서 저의 모든 능력들을 극대화시켜서 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 방 여러분들 공부하는 곳 그 자리에 전달될 수 있는 강의 만들어 나갈 겁니다. 저는 강의 안에서 기다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정연 형이었습니다.